빠바바밤빰 뿜뿜 빠바바밤빰 오우 맨 알 라이트 스몰 박스 메뉴얼 메뉴얼 오 자이언트 사이즈 텔레스코프 어메이징 무엇이 들어 있을까 오 별자리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초보여가지고 메뉴얼 오 CD 무슨 아이고 뭐가 담긴 CD지 소프트웨어네 좋은 비디오나 소프트웨어가 담겨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들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보증서 같은게 들어 있습니다 이 봉투의 내용물이 이제 끝이 났고요 작은 박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박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접안 렌즈들이네 오 오 오케이 접안 렌즈들 나중에 사용기를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